안녕하세요 피양새 입니다 저희집에 막실란이야라는 서양 난이거든요 제가 하나를 작년 봄에 사다가 심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사다가 나눠서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이 새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꺼는 약간 쪼글쪼글 거리죠 이제 새로 나온거는 탱글탱글 해요 이제 이게 더 잘 할거에요 음 쪼글 거리는 것도 저명관수 좀 해주면은 이게 좀 펴져요 물주머니 에요 하나를 사다가 지금 이렇게 이 화분 여기 3개 다 나누고 이렇게 쪼그맣게 하나 이렇게 놔뒀어요 그때는 얘도 지금 많이 퍼졌어요 여기도 많이 났죠 지금 화분이 이 속이 꽉 차 있어요 새순이 많이 나와 가지고 꽉 찼어요 헐렁헐렁 했었거든요 이게 꽃이 피면은 어 굉장히 예뻐요 예쁜건 둘째치고 이 초콜렛향 커피 향 이렇게 두가지 색깔이나 향이 나거든요 올 봄이 꽃이 펴질지는 모르겠어요 올 봄이면은 제가 신문지 1년 되거든요 꽃 피면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영상으로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 그러면 말 쭙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.